돈 때문이라면 벌써 그만뒀지. 그런데 환자 생명 다루는 숭고한 일이잖아. 백의의 천사. 천사 붙는 직업이 우리밖에 더 있어? 진짜 멋있어요. 저도 봄 받을게요. 아유, 아니야. 이제 반 끝날 때가 됐는데. 그래가지고. 음, 이 여자들께 이게 확실히 좋네. 아이고, 그리... 하아... 야! 아!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! 이걸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어떡해? 이거 아인크림인데! 아, 나도 이만큼은 짓은 건데! 진짜! 이쪽만 발라. 아, 진짜? 깜짝이야. 이거 이상한데? 여기다 이거. 재판 몇 시야? 10시. 그 돈 꼭 찾아와라. 나 쌍스런 여자 만들지 말고. 괜한 걱정한다 또. 이 사건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변호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변호사가 사기당한 게 자랑이냐? 어? 암튼 재판 지면 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. 알았어? 너야, 식시간에 혼자서 잘 살 수 있지만 창호께는 앞서 못 산다? 아니, 나 아빠딸 아냐? 어? 나 뭐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? 몰라, 몰라, 몰라. 아이, 아빠! 아빠! 아이, 진짜 씨... 누가 보면 내가 며느리인 줄 알겠어. 응?